정수님의 정수님 정수님의 정수님 진짜... 뜨거워게 누구긴 누구야? 정수님이지? 우와 우리 정임이 정석아 정임이야 정순이 내 가치가 뭐? 선자 엄마? 할머니 그치 못 있는게 잘하냐? 선자가 자꾸 가서 손 문댔단 말이야 그러기만 해봐 낚아들여! 아이고 댕기지 말아라 댕기지 말아 이걸 어떻게 그냥 먹어 너 빨리 집에 가 너 때문에 울창이 다 눕었잖아 난 나 왜 울창이 지가 잡히면 울창도 타는거야 아냐 아냐 돈주의도 사랑인데 설마 그 병신에 때리겠어 근데 얘 뭐라길라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거야 정수야 정신차려 정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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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정수다 정신차려 정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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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잘 예뻐 야 너 저기 저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지 않아? 하고 지연이만 쏙 빼놓고는 그냥 집으로 내뱉다고 하드만 정숙이 밤에 수많은 굿불 걸린다면서요? 그거 있어 정리미 남식으로 한 거 아녀유 누구 그 성숙이? 피실라 숙발해 나고 너와 정숙이 웃었어? 내 거네? 돈이 어디 있어서 니 것까지 사냐 장님이 니가 입어? 아휴 두루 이거 이거 사 처음 보는 니 보고 갈 거에요 아하! 닐람이 없어! 아악! 꺼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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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마 정숙이야 우와 잘 이쁘다 정승이 잘될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